스위스 플러터 커버해서 나와야 되겠죠. 랩터, 이렇게. 라인터가 올라갔습니다. 펀치를 뻗고 있는 양서준. 주특기 펀치 콤비네이션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. 두 분이 좀 낮아요. 2라운드,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. 랩터. 라인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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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터. 왼발킥이 얼굴까지 갔으면 눈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.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. 렛츠고. 렛츠고.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17세 파이퍼 조이. 현재는 정확하게 50% 정도가 되잖아요. 지금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. 잘할 수 있는 만큼의 게임을 하겠습니다. 렛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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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r to. Batman prospects routern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